있어? 어. 그럼 이따가 살려고 했지. 오늘 그냥 여기에 둘러볼까요 아마? 여기. 비지털 센터? 응. 아까 거기에 비지털 센터 아니까? 거기 버스 다 앉아. 대장들. 출발. 팔에 따라. 구경하기 시작. 참기. 그래도 잘 있어. 게시올을 구워가고 있습니다. 엘리스프 게시올 곰곰이 나는 곳 곰곰이 나는 곳 곰곰곰이 나는 곳 곰곰어 오늘 아침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햇빛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맛있게 먹겠습니다 미이 탄생했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가이드님께서 해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티 되니까요? 네 아유 훌륭합니다 오늘 햇빛 반죽 햇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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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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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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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anet那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75미터를 유지해야 되는데 엄청 먼 거든데. 니 좀 안가지 않나? 지금 겁나 타 나오면 어떡할래? 엄청 있어?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New Hampshire? ready? Wisconsin? Washington? Washington? 어디지? 어디지? 어디? 어디?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